제가 과거에 대구 수성구에 있는 경북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을 때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 한 350에서 400명 가까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인터뷰를 하니까 거기에서 나온 공통점이 안녕하세요 콩나물맘 여러분 콩나물쌤 전병규입니다. 오늘은 콩나물쌤이 나서서 물어봐 드리는 콩나물 인터뷰 시간인데요. 효림파파라는 필명으로 많은 분들께 어린이 영어교육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성기용 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EBS 강사이자 전직 영어교사였던 효림파파 성기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만나게 되는 시험의 종류와 특징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일단 중고등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은 종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크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신시험들 사이에 수행평가가 있게 되죠. 그리고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고등학교 끝날 때 수능을 치르게 되죠. 수학능력시험이죠. 자 그러면 이 수행평가에 대해서 조금 영어 측면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영어에서는 듣기, 말하기, 쓰기 수행평가가 가장 굵직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는 학교 자체에서 개발하기보다는 EBS 듣기평가를 대신해서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말하기와 쓰기평가는 학교에서 문항을 개발해서 출제를 하게 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동일한 말하기와 쓰기평가이지만 중학교는 상당히 정확성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중학교는 정확성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게 아무래도 중학교 때 문법을 제대로 처음 배우기 때문에 조금 더 유창하고 길고 많이 쓰고 많이 말하기 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어떤 과업을 행하느냐 영어 표현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맞춰서 평가를 하게 되고 물론 내용도 보긴 보지만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오면 정확성에 기반해서 이제 나의 생각을 혹은 어떤 읽었던 글이나 자료를 분석하고 종합해서 그것들을 정확하고 유창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동시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말하기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치르게 되냐면 예를 들자면 조별 활동일 수도 있고요. 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그것들을 중간중간에 발표를 하고 혹은 최종 발표를 하거나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 에세이라든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일선 학교에서 많이 진행하는 활동들 또 흔히 하는 활동들은 예를 들어서 사전에 질문을 몇 개를 주고 이건 또 학교에 따라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몇 개를 줄 수도 있고 사전에 아니면 안 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질문을 주고 그에 대한 대답을 예를 들어서 사전에 질문을 10개를 줬다면 그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꼬리 질문을 몇 개를 더 해본다든가 꼬리 질문이라는 건 말한 것에 대해서 좀 더 붙여서 네. 이것도 학교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꼬리 질문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런 말하기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수행평가들이 많이 있고요. 쓰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어떻게 써? 이런 막연한 쓰기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가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콩나물 선생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예요?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길고 풍성하게 써야 되는데 그걸 어떤 특정한 여러 개의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쓰기 같은 경우는 주어진 글을 읽고 혹은 제시된 무언가를 가지고 그거를 약간 재처리를 해서 나의 생각을 넣어서 쓴다. 이게 가장 어려운 유형의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2028 대입 개편안에 의거해서 뭔가 약간 논술이나 서술형이 강화가 된다고 했지만 영어 측면에 있어서 아주 오픈되어 있는 그런 막연한 쓰기가 나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지문을 읽고 그거에 대한 주제를 그 글에 있는 말을 제외하고 나의 말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써내는 그 정도의 문제가 좀 높은 난이도의 문제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어순을 배열한다든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맞고요. 중학교 때는 사실 이 중간기말고사를 좀 쉽게 성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아십니까? 중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 쉽게 점수 받을 수 있는 방법 방법은 본문을 다 외우는 것입니다. 교과서 본문? 네, 교과서 본문을 싹 다 외우는 것인데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달콤한 사탕 같지만 몸에는 하나 이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은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중학교 지문은 보통 중간기말에 한 번 중간고사 혹은 한 번 기말고사를 치를 때 그 과의 개수, 레슨의 개수가 대략 한 3개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3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 있는 본문을 다 나열해봐야 그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우는 게 가능합니다. 외우는 게 가능하고 아무래도 그 한정되어 있는 텍스트에서 문제를 출제하려니 사실 엄청 많은 풍성한 것들을 출제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본문을 암기하면 이게 되네 라는 것을 느끼는 학교들이 참 많고 그런 학생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정말 진정한 자기의 영어 실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되네. 그러면 중학교 1학년 중간기말 중학교 1학년 중간기말 중학교 2학년 중간기말 1, 2학기 이렇게 다 치르면서 실력은 올라가지 않고 요령만 들어가게 되고 점수 받는 요령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 실력 측면에 있어서는 거의 정체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학교가 끝나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실제로 난이도 상승이 아주 크거든요. 그거를 대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중학교 때는 정확성 중심으로 문법 문제도 고등학교보다는 조금 더 많다고 할 수 있고요. 어휘나 문법이나 그런 내용 측면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제 찾기나 여러 가지 논리나 그 다음에 어휘 문제나 문법 문제 그런 것들이 많다고 할 수 있겠고요. 고등학교로 넘어오면 아무래도 문법은 훨씬 더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문제들이 주제를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영어 블럭들, 영어 자체들을 좀 학습하는데 우선은 좀 초점을 뒀다면 우선적으로 초점을 뒀다면 고등학교에 와서는 그런 영어 블럭들, 영어 기초들을 활용해서 아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글들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활용해서 보기에 있는 그 주제가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혹은 이 논리관계를 묻는 혹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심화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겠죠. 수능은 사실은 문법 문제가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시험 영어에 익숙하셨던 분들 토익이나 특히 토익이죠. 익숙하셨던 분들은 아 나 문법 하나도 모르는데 영어 어떻게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수능은 중학교 문법을 기반으로 해서 문법 문제가 단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문제들이 듣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문제들이 어쩌면 내용 중심에 물론 세부적인 정보를 찾는 것들도 있지만 내용 중심에 그 텍스트에서 그 글에서 핵심 내용 중심 내용을 묻는 문제가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는 이런 논리를 묻는 문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이 글과 그 다음 단락에 있는 글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 논리 그리고 주제를 찾는 이것들이 중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고등학교에서 시험이 수행평가 중간기말 수능 이렇게 있는데 이 시험들이 사실 성격이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이 각 시험별로 최고의 결과를 얻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각 시험별로 최고의 결과를 얻는 방법은 사실은 아주 단순하면서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손흥민과 이강인처럼 혹은 과거의 박지성이나 또 다른 모든 이런 운동 유명한 운동선수처럼 그 사람들이 그런 퍼포먼스 그렇게 슛도 잘 차고 달리기도 잘하고 이 공간을 보는 능력도 있고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 게 단 하나 슛 연습만 했을까요? 골 넣는 연습만 했을까요? 아니면 이 웨이트 트레이닝만 했을까요? 매일 스쿼트하고요. 그것만 했을까요? 그렇게 해서 이 허벅지만 굵게 만들면 될까요? 아니죠. 아니죠. 즉 종합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뛰고 이 공간을 보고 몸싸움도 겨룰 수 있고 그만큼 근육도 있고 그러니까 종합적인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영어도 그런 스포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쩌면 단 하나의 말하기 수행평가 쓰기 수행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직전에 가면 시험 준비를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시험이 코앞이니까 이번에 선생님이 어떤 사전질문을 주셨지? 어떤 게 쓰기 시험 범위지? 이제 수능이 되니까 어떤 게 원래의 연계교제지? 그러면서 수능특강을 보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미취학부터 초등학교 기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영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들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으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역량을 키우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단순한데요. 당연히 시간은 걸리겠죠. 언어이다 보니까요. 그게 길러지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나 제가 영어를 할 수가 있어요. 혹은 여기 어떤 아이가 있는데 영어 자체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학교 영어 수행평가 조금만 준비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것이죠. 고등학교 때 영어 쓰기 평가가 있어요. 아, 영어를 사용할 수가 있다면 조금만 그 시험에 맞춰서 아, 시험 범위가 이것이구나 아, 이번에 이게 주제구나 한두 번 읽어보고 그러면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조금 외워보기도 하고 그러면 그 쓰기 수행평가에 많은 시간을 넣지 않더라도 충분히 대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참 많은 아이들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듣고 읽고 말하고 쓰고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이 종합적인 영향을 키우지 않은 상태에서 개개의 각각의 시험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계속해서 매번 어려운 것이죠. 아, 이 말하기는 어떻게 해야 돼? 아, 쓰기는 또 쓰기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매일 어렵고 나중에 수능에 갔을 때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수능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궁금증이 끝까지 남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어릴 때부터 노출을 통해서 듣고 읽기 충분한 듣고 읽기를 통해서 길러주자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수능을 보면 요즘에 수능이 절대평가라서 딱 1등급을 받으면 되잖아요.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초등학생이 이거 3개는 꼭 하세요. 라고 하는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일단은 수능은 읽기 시험입니다. 물론 그것이 읽기를 가장한 간접 말하기나 간접 쓰기 평가이긴 하지만 어쨌든 형태로는 읽기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물론 듣기도 있죠. 자, 그러면 그 읽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영어 글 자체를 상당히 난이도가 높거든요.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게 미국 학년으로 치면 거의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글 난이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를 읽고 처리할 수 있으려면은 사실은 상당한 읽기를 해야 됩니다. 그 상당한 읽기를 해야 된다는 것은 초등학교 기간에 독서를 많이 하면 참 좋겠죠. 독서보다 좋은 것이 사실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대구 수성구에 있는 경북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을 때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 한 350에서 400명 가까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인터뷰를 하니까 거기에서 나온 공통점이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제가 정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아 초등학교 기간에 충분한 독서를 하였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350에서 400명의 한 70% 정도의 아이들이 독서를 충분하게 했고 그래서 영어를 사용하고 영어가 좀 편해지는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니까 물론 그 시험 자체들은 다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접근하고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시험을 지를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영어 독서가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는 그런 안목적인 어휘력들, 그 어휘들, 그 말을 가지고 노는 힘을 그 독서가 길러준다고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독서가 사실 이 글을 읽는 속도라든가 정확하게 그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주제의 핵심을 뽑아내는 그런 능력도 키워줄 것이고요. 두 번째를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그 영어를 출력해보는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물론 수능은 선택지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마킹만 하면 되지만 이 언어라는 것은 사용을 하면서 훨씬 더 단단해지고 복잡해지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 유튜브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 유튜브 계속 우리가 유튜브를 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배우기만 하면 됩니까? 아 안되죠. 영상 편집 쌤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가끔씩 하는데 영상 편집을 잘하려면 영상 편집하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됩니까? 계속 보기만 하면 됩니까? 강의 듣는다고 느는 건 한도가 있죠.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는 기초적인 수준에서 되겠지만 실제로 해보면 아 이건 또 왜 안돼요? 이건 강의에서 말을 안 해줬는데 그러면서 찾아보고 어떨 때나 하면서 시행착오는 오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아 그 영상을 편집하는 기술이 착착착 올라가게 되겠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듣고 읽기로써 이렇게 습득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듣고 읽는 것과 겸해서 이걸 멈추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거에 겸해서 영어를 사용하는 연습을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사용하는 연습은 말하기와 쓰기가 되겠죠. 그래서 출력하는 연습을 시중에 나와있는 다양한 교재나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해보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은 사실 영어의 스킬이나 어떤 방법적인 측면은 아니고요. 자기주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주도성 그 자기주도성의 핵심은 영어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영어 감정은 왜 중요하냐 하면 사실은 억지로 아 영어 좀 해 이제 해야 돼 이것만 해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끝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초등학교 때가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아무래도 머리가 굵어지고 아예 주관이 뚜렷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영어 감정이 좋은 것이 10 안 좋은 것이 0이라고 하면 이 5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영어를 계속해서 피하게 됩니다. 아 나중에 해야지 안 해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영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가 외국어이기 때문에 소위 영어를 제끼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어를 제끼지 않도록 영어 감정을 좋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어 감정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둘 수 있도록 초등학교 때까지 꾸준하게 아이가 재밌어하는 책들 항상 학습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재밌어하는 책들 재밌는 글쓰기들 재밌는 활동들 재밌는 자료들로 채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영어 독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영어 독서나 영어 듣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영어를 출력해 보는 것 출력해 보는 것은 말하기와 쓰기가 되겠죠. 세 번째는 영어 측면은 아니지만 자기 주도성 그 자기 주도성 안에는 영어 감정이 있다. 그래야지 영어를 접하려고 할 것이다. 보통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표 영어를 하든 아니면 영류를 보내든 또 영어 학원을 보내든 실용 영어로 영어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입시를 생각하면 결국에는 입시 영어 쪽으로 공부가 나중에 변화가 되어야 될 텐데 실용 영어를 많이 하는 것이 입시 영어에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바로 입시 영어에 가깝게 시작을 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아까 전에 살짝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실용 영어라는 것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게 되는 이 역량은 도움이 된다가 아니라 필수이다. 이게 있어야지 중, 고등학교 학업을 당연히 학업도 잘 할 수 있고 영어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시험을 위해서만 한다면 우리말, 실용 우리말이 필요할까요? 실용 우리말이 필요할까요? 우리말을 잘 못해요. 읽지도 못해요. 그러면 나중에 시험을 잘 칠 수 있을까요? 시험만 본다면 그러니까 당연히 나중에 중학교 교과서를 읽고 고등학교 교과서를 읽고 소설을 읽고 수능을 치르려면 당연히 우리말을 구사를 할 수가 있어야지 우리말 시험도 치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맥락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시 영어만을 위해서 학업을 진행한 것은 사실은 선생님이나 제가 과거의 수능을 봤을 때 그 난이도는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난이도 자체가 많이 낮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난이도가 아니라 상당히 높습니다. 그 상당히 높다는 것은 실제로 영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 글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그런 실용 영어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나중에 입시 영어로 진입을 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학년이 올라가면 결국에는 그래도 입시 영어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잖아요. 언제 그 입시 영어에 좀 포인트를 주면서 들어가는 게 좋겠고 또 입시 영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약간은 잘못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는 부분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영어를 재밌게 어릴 때는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즐겁게 말하고 쓰고를 하다가 이제는 입시 영어 할 거면 왜 이런 행동을 했지 이런 이렇게 영어를 했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전 직전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영어를 사용하는 능력이 필수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공부라는 것은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영어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상한 게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어릴 때 만 3, 4세 필수 어휘 50 이런 거 있습니까? 없죠. 만 6세 필수 어휘 3000 이런 거 있습니까? 없죠. 그런 거 없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는 우리말도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고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초등학교 9학년이 되면 주제 찾기도 좀 하고 시도 배울 것이고 동시로 시작할 것이고 나중에 중, 고등학생이 되면 이런 복잡한 시들, 현대시들 고전시들, 소설 이런 거 배우면서 상징이 뭐다, 복선이 뭐다 시점은 3인칭 관찰자다 이런 것도 다 배우잖아요. 이게 동일하게 영어에 다 나옵니다. 우리말도 그렇게 하는데 영어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릴 때부터 미취학 때부터 초등, 중등, 고등 그리고 수능까지 쭉 있다면 그 입시로 입시라는 게 조금 더 학업에 공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지는 시간은 빠르다면 약간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그 무렵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들마다 약간의 편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어를 많이 접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는 노출이나 독서를 조금 더 끌고 가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많이 영어를 접하고 아이가 수준이 좀 올라갔어요. 그러면 조금 더 학업을 살짝은 더 당겨서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도 저도 초등학교 초저학년이나 중학년 때 권해드리진 않고요. 빠르다면 초등학교 5, 6학년 때 한 번 정도 훑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5, 6학년 때 그 노출과 독서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학업의 비중이 조금 늘어난다.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중학생이 되어서 이제 그런 입시 영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그런 단어도 좀 더 많이 외우게 되고 문법도 제대로 하게 되는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